4명이 벽 치면 안죽겠다. 4명이 벽 치면. 토르가 오면 한 방에 녹아요. 토르가 오면 근데 다 부서져. 아니 토르가. 토르가 그냥 와가지고 아 진짜. 브리미타로스가 개스해 진짜로. 그러니까 토르를 정리. 주변에 있는 토르들을 다 정리하면 쓰는 먹으면서 먹을 수 있는데 토르가 있으면 그냥 바로 자 여러분들 공중에 있다가 알죠? 알죠 알죠 알죠. 저 더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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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스티. 자 공중에 있으면 돼. 그냥 공중에 있으면 돼 공중에. 6시는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내가 거기가 3시쯤 좀 위로 가야겠다. 나 왠지 7시에 나올 거 같은데. 아니 공중에 이거 여름에 벽 벽이고. 벽이자 벽이자. 벽이자 벽이자. 이거 전에 화산 안에 나온 적 있었는데 화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. 꼭 땡기고. 야 거기 나와서 나온 거. 야 끝에 개빡쳤음. 어 못 먹었어. 어떻게 먹으라고. 야 이쪽 근데 솔틴 스프링 근처라 이거. 애들 다 올 거 같은디. 50초 뒤에 넌. 50초 뒤에? 오케이 기다려보자. 어? 어 우리가 3명 더 많다 이번엔. 킹만 해. 어 뒤졌다 너네들. 우리 약간 인원수 때문에 진거야. 맞아. 킹만 해 킹만 해. 제발 잘하는 타노스. 야 우리 아니면. 애들이 먹으라고 내비두고. 우리 위에서 뭉쳐가지고. 계속 점사할까? 이게 초반에 죽여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. 무적이라 쟤는 계속 타놨어. 야 우리가. 나 만들기만 계속 따라다녔어. 이거 타노스만 따라다녀게 나. 우리가 차라리 애들을 잡아주고. 애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하자 차라리. 먹겠지 알아서. 먹으러 가겄지. 아 타노스가 또 잘해야되잖아. 타노스가 잘해야되잖아. 아 아니면은. 이거. 강습반이 가가지고. 저쪽 파밍지를 다 부숴버리는거에요. 상자를 다. 아 파밍지. 미친. 상자 부숴지냐? 야 그것도 방법이네. 다 부수네. 네. 그러니까 우리꺼는. 최대한 저거. 부숴대. 어 4위. 3분걸로 부순대요 언니. 아 저기야. 아 위에야 위에 위에. 좋아 나쁘지 않아. 파워스톤이야 미친 처음부터. 어 저거 먹었다. 먹었다 먹었다. 야 파워스톤 처음에 먹은 개꿀이야. 누구야 누구야. 누구야. 아님 아님. 저보다 저보다. 저보다 앞에 있는 사람 있어요. 여러분들. 가장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. 지금 18대 15에요. 오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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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먹겠는데. 우리 근처에. 못 먹게 방어해. 방해해. 오지게 방해해 버리자. 아 뭐야. 중경님 팬님 죽었다. 와 맘 아프네. 방해해. 방해하고 있어. 미친 이 사람들. 아 좀 처먹자. 아 먹게. 트롤하지마. 아니 왜 우리끼리 방해를 해. 응? 어. 먹었다. 누가 먹었어. 누가 먹었어. 몰라. 이상한 사람이 먹었어요. 방해. 방해 뒤지게 했어요 서로. 다섯 명이서. 기타오면. 다섯 명이서. 벽벽. 설치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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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화기하고. 아 못 먹게. 아니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. 좋아 여기서. 얘네 지들끼리. 타노스 따라다녀. 야 그 다음께 1분 30초쯤에 나오지. 아닌가? 다음번에 나오지. 맞을거야. 맞을거야. 1분 3초. 1분 3초. 짠 짠 짠. 아 우리 근데 팀 상태가 좀 이상한데. 짠 짠 짠. 타오스 무리스 수영하고 있는데. 네? 짠 짠 짠. 아 지금 할 거 없어서 그런거예요. 지금 딱히. 아 그치그치 맞지. 수영하고. 샤워. 리얼리티. 런스토 런스토. 암이네. 아 왜 내 반대방압만 나오냐 맨날. 아 이거 제가 바로 먹을께요. 오오오오오 나온다 나온다. 먹을 수 있는거 맞아. 저 딩으로 먹어. 입만들 갑니다 이쯤 되면 원래 타노스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아? 미동도 안하는데 화장실 간 거 같은데? 내가 볼 땐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 조졌다 이거 사람 있어서 아 타노스 왜 쳐먹은 거야 저럴 거면 방해하면서까지 에? 아니 타노스 지금 워터파크 왔다니까 방송 너 방송 그만 쳐봐 야야야 이거 어떻게 먹어 그만 쳐봐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지랄이요 미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어디있어 타노스 놀고있다 내가 볼게 누구라도 먹어야지 타노스 혼자 쟤 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야 이번에 이기했네 스톤은 너무 좋은데 리얼리티랑 파워스톤 싸움 타노스가 게임을 안함 타노스가 게임을 안함 COM entes 컵 아 안되서를 해도 될 것 같은데? sorq 아 아니 아 아 아 아 profit 자feeding 와 이런맨 좀 발받으면 좋겠다 스모 너무 나대지마 큐는 안해도돼 큐는 안해도돼 아이씨 개아파 아아 아이언맨 리퍼했어 아 그럼 나대지말라고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게임이긴거지 근데 저 궁금한게 타노스 왜 야 이거 타노스 죽여서 우리가 타노스를 해야돼 안되겠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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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먹었다 야 저거 일부러 트롤하네 저시키 하나컷 늪지대 하트였어 미안해 늪지대 하트 죽여서 미안해 왔다 왔다 나왔어 나왔어 엉덕위에 한명 코스왕 코스왕 아이언맨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죽여서 미안해 아 잘하지 엉덕위에 엉덕위에 어 타노스 이제 움직이네 미치 믿어 코트 어 늪지대 미안해 우리 데미지가 세진거 같은데 우리 뭔가 그 옆에있던 따까리 된 기분이야 아아 아파요 아파요 진짜 아프긴하다 잉 우리 데미지 세지니까 나쁘지않아 이거 스톤 마인드스톤 마인드스톤 마인드스톤도 근처야 미친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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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싸우고 무의미해 가야돼 바로 밀른다 이동해 이동해 중력이 벗는다 벗는 중 벗는 중 어 막아봐 여보 야 이분이 너무 잘하는데 우리 톡어다운 톡어다운 2개 남았다 2개 남았다 2번에 이긴다 2번에 이긴다 2번에 이긴다 2번에 이긴다 2번에 이긴다 타노스 미친짓 하는데요 지금 랩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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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끼리 우리끼리 어 우리끼리 호공에다가 레이저 쏘고 있다니까 아 미친놈인가 제발 내일 타노스가 진짜 인피니스 좀 먹었나 하면 아 오케이 여기까지 어 좋았어 타노스 그거 옳았습니다 다 잡고있어 다 잡고있어 다 잡고있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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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타임 터도 근처야 완전 근처인데 바로 앞이야 야 이 와 이 와 애들 잡고가야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먹지 말고 애들 잡고가 야 여기서 애들 나 자리 잡았어 저렇게 애들 많아요 애들 많아 캡틴한테 더블캡이 됨? 방패가 안 날라왔는데? 방패가 안 날라왔는데? 쌍방패야? 방패 유도인데 거의 반유도인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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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공중에 난 아이언맨 아 너무 멀리 태어났다 내가 아 이어가니는 몇개야 미친 나 혼자 때문에 왜 안기러 힌마나 힌마나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힌마나 나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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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왔어 아빠 좀 잘해봐 아이언맨 잡고 공중에 아이언맨이랑 엄청 많네 와 검축 오지긴한데 스톰 브레이커가 말도 안된다 그냥 와씨 와 빡세 빡세 이번엔 먹을 수 있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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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애들이 빡쳐서 나 잡으러 왔어 와 안 뒤지고 엄청 때렸다 와 엉덩이 호카이 엉덩이 호카이 아 아프다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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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는 중 바로 먹는 중 바로 먹는 중 하나만 먹으면 돼 저거 먹고 아 하나만 먹는게 아니라 하나만 먹으면 돼 야 공격해 저희 공격해 아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잡았고 젠장 아 끝에 있어 끝에 와 아니 왜 치고 하면 돼 잘하는데 공중에 내려올 때 죽였는데 저 아니에요 포지전반 잘하자 뒤에 캡틴 조심 뒤에 캡틴 조심 캡틴 맥도 절대 아니야 나는 왜 오케이 캡틴 죽었다 오케이 Honda 죽었다 먹었어 누가 먹었어 뭐야 engines 왜 이러놓고 추모지? 왜 이러놓고 추모지? 왜 이러놓고 추모지? 회식이다 회식 오케이 나이스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나이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우리의 승리야 진짜 이거 우리가 잘했다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잘했다 이거 우리 게임 개잘해졌어 지면서 배웠다 자 몇킬 하셨죠? 몇킬 한지 어떻게 봐? 와 차를 정치질하네 5킬에쯤 됐지 뭐 여기 스톤 드신 분 있나요? 네 14킬이요 고맙다 시켜지